우리 아이스크림 지금 메로나가 있습니다. 메로나 분들의 브라질 국민 간식이라는 거예요. 브라질에 남자분들이 여자 꼬실 때도 메로나 놓고시고 브라질 국민 간식, 럭셔리 간식,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은 다음에 그거를 후식으로 먹는다? 다 멍소리입니다. 진짜 멜론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멜론 향을 집어넣은 멜로나가 팔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신과 함께 추석 특집 내 마음의 고향 브라질을 찾아서 반갑습니다. 정 프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프로입니다. 저희가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아주 특별한 기획 작품을 또 만들어 봅니다. 고향은 못 가도 온라인으로 갈 거 가장 멀리 있는 나라를 좀 가자.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브라질이 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보낸다면 브라질에서 보내고 싶단 말이죠. 왜요? 왜요? 브라질이... 설마? 산막 그 이유로? 굳이 뭐 묻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추측하는 바로 그 이유입니까? 뭐 우리의 마음은 다 이심전심 아니겠습니까? 그럴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여튼 이 브라질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은 나라고 아직 우리에게 알려진 거는 사실 몇 개 없습니다. 아주 위험하다. 길거리에 총 쏜다. 아니면 뭐 삼바 축제 이런 거 말고는 사실 그렇게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인생의 여생은 브라질에서 보낼 것이다.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알려진 것도 없고 잘 모르지만 왠지 끌린다. 그거 참 희한하죠. 희한하죠. 희한하게 끌리는 그게 바로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브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요. 심용주 박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해받은 심용주 박사입니다. 이분이 아주 흥미로운 분입니다. 브라질만큼이나 흥미로운 분이에요. 워낙 연구도 참 다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 하나가 지금 이제 오늘 말씀 주실 브라질인데 브라질에서 한 4년 정도에 계셨던 거죠. 4년간 거주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있는 브라질 국민들 중에 브라질에 4년 살아서는 거의 거기서는 그냥 손님인데 제가 학부를 포르투아러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석사도 중남미학이 전공해서 실제 거주기간 이외에도 한 10여 년 이상 이제 학술적인 활동을 해서 이 과정 합치면 거의 브라질 사람이라고 봐도 그러니까요. 한국에서는 이 정도 브라질 전문가는 없죠. 거의 원어민이에요. 브라질 가면 뭐 사실은 명함 내미기 좀 어렵습니다만 한국에서는 한국말을 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브라질에 몰두한 분은 없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심영주 박사님과 함께 브라질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 그리고 브라질 왜냐하면 우리가 또 브라질과 관련된 교육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최근에 우리 케이팝도 굉장히 브라질에서도 아주 선풍적인 길을 끌고 있다고 해서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 한 번 오늘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요즘 BTS 난리잖아요. 한국의 보이그룹들 남미에 휩쓸고 있습니다. 뭐 인기가 많다라는 얘기들은 계속 들어오고 일단 저는 보이그룹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네. 그러실 것 같다. 궁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뭐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서 얘기를 하시든지 잘 보겠습니다. 두 분 다 서로 관심이 없을 텐데 왜 그 주제가 나왔을까? 그게 한국에서 보통 이른바 국뽕이라고들 말씀하시죠. 한국인이나 또는 한국인의 피가 0.1%만 섞였어도 해외에서 뭔가 잘하고 있다 그러면 어깨에 이제 뭔가 으쓱해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중남미 국가에서 한국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건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 성과들이 브라질이면 브라질 중남미 전반의 대중문화에 다 파고들어가는 건 아니고 보통 브라질에서는 저희가 마리아 하시라는 용어를 쓰는데 마리아? 마리아 하시. 그게 무슨 뜻인지 하시? 하시는 일본어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젓가락. 하시. 하시. 일본어가 실제로 브라질 내에 많이 퍼져 있거든요. 아니 젓가락이 일본어로 하시 에요? 하시. 와리바시는 뭐예요? 와리바시는 모르겠습니다. 하시도 젓가락으로 알고. 와리바시 아니야? 와리바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인들이 워낙 많고. 우리가 브라질 안 가본다고 자꾸 고한이라고요. 저희 점검 들어갑니다. 네. 저는 참고로 일본어는 못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감남 을료 같은 의미의 마리아입니다. 철수 영이 할 때 영이고 하시는 젓가락이고. 그런데 젓가락을 들고 있는 마리아라는 의미이고. 뭐냐 하면 동양계통 특히 일본 쪽을 좋아하는 브라질의 젊은 여성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일본 인구가 100만 정도 되니까 일본계가. 브라질에. 네. 왜 이렇게 많아. 1900년대 초반의 대규모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남미에서는 거의 유명한 정치인도 일본인이 되기도 하고. 대통령도 있고. 네.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브라질 사회 내에 일본 문화가 저변이 꽤 넓은 편인데. 네. 특히 이제 몇몇 브라질 여성들 중에서 일본계로 대표되는 아시아계를 특별히 좋아하는 층들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예전에 장구경에 막 이렇게 미치고. 네. 뭐 천여유혼 뭐 이런 거에 미치고. 그랬던 식의 일부 계층이 있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사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아 그게 메이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을 굳이 잘 구별을 안 하려고 하는. 할 필요가 없죠. 지금은 이제 그 마리아시들 중에서 특별히 케이팝에 이제 탐닉하는. 군들이야 구별을 하는데. 구별을 하는 것이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뭐 한중일은 어디 가나 다. 하긴 우리도 다 그냥 남미라고 부르죠. 그렇죠. 브라질이나. 완전히 갖다. 상파울로나 뭐 페루나. 네. 네. 우리나라 땅이 심지어 백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남미로 그냥 통칭하는 것처럼. 걔네도 그냥 그렇고. 참고로 재밌는 거는 동양계통을 지칭하는 말이 공식적으로는 옐로우. 옐로우. 아마렐루입니다. 옐로우. 그러니까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인디오가 있고 동양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혼혈들이 있고. 동양계는 그냥 다 아마렐루로 통칭해 버립니다. 옐로우라는 뜻이 브라질어로. 아마렐루. 아마. 렐루. 아마렐루. 그냥 동양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노랭이.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그냥. 아마렐루를 좋아하는 일부 계층이 있고. 그 계층 중에 일부가 이제 케이팝에 탐닉하는 거지. 그게 결코 뭐 브라질 전체에서 의미있는 퍼포먼트를 내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그게 아마렐루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중립적인 표현입니까. 아니면 비하하는 표현입니까. 살짝의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살짝 있죠. 살짝 들어갔습니다. 원래 외국인들을 부르는 뉘앙스는 어느 나라나. 나다. 살짝 그런게 좀 있는 듯해요. 심하게 있기도 하고요. 가끔 심하게 있기도 하죠. 우리도 몇몇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죠. 참고로 재밌는 거는 보통 영어에서는 니거라 그러면 엄청난 욕인데. 브라질에서는 오히려 블랙에 해당하는 프레뚜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고. 브라질에서는 니거에 해당되는 네 그룹. 네 그룹. 흑인을 지칭하는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오히려 그게 평범한 뉘앙스다. 우리나라 치면 유색인 이 정도로. 네. 그렇습니까. 흥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브라질이라는 나라 굉장히 이야기가 뭐 나라 넓이만큼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다 저희가 쏟아낼 수는 없습니다만. 없어서 정프로가 궁금한 것만 여쭐 거라는. 네. 한 세 번 부르십시오. 뭐 하루 이틀에 될 것. 워낙 땅덩이가 넓으니까. 네. 땅덩어리로 따지면 전 세계 한 다섯 번째 쯤 되죠. 네. 5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인구 뭐 땅덩어리. 경제 규모는 뒤로 조금 밀리긴 했지만. 네. 구체적으로 주요 국가죠. 박사님이 브라질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뭡니까. 어쩌다보니 점수 맞춰 가면서. 포르투갈어를. 전공하게 됐습니다. 네. 그건 뭐 우리는 누구나 다 이해하는. 다 그런 거고. 들어갔더니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포르투갈어가요 아니면 브라질이. 포르투갈어도 재미있고 브라질과 관련되는 모든 것들이 재미있더라고요.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가 포르투갈하고 브라질 밖에 없습니까. 전 세계 한 9개 국가 가까이 됩니다. 그거 봐요. 그런데 왜 하필 왜 브라질이었습니까. 아 초기에는 포르투갈을 좋아했는데. 네. 나중에는 브라질이 좋더라고요. 아. 그러면 브라질에 가면 진짜 일반적인 다른 남미 국가들의 어떤 그 남유럽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브라질도 그런 게 좀 있죠. 열대풍의 유럽. 열대풍의 유럽. 열대풍의 유럽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브라질 및 중남미 국가들은 이제 오래된 유럽에 열대풍이 가미된. 약간 태락한 느낌. 음. 현대적인 느낌은 별로 없고 보통. 건축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유럽풍이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복구가 잘 안 되니까 현상 유지가 잘 안 되니까 전체로 퇴락한 느낌. 거기에 열대가 이렇게 가미된. 좋습니다. 그러면 브라질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브라질 한 문장으로 딱 얘기하면 어떤 나라입니까. 크레이지. 미친나라에? 네. 단어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문장이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뭐에 미친나라. 모든 것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노는 거죠. 쌈바. 한국 문화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를테면 우리 같은 경우에 나이트클럽 들어갈 때 앞에서 커트하지 않습니까. 당해보셨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네. 여기는 팔찜 먹은 할아버지가 들어가도 커트하지 않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인종차별이 되기 때문에. 또는 성차별이 되고. 혹은 연령차별이 되고. 차별이 되기 때문에. 여기 차별이 없습니까. 브라질이? 법적으로 아주 완벽한 수준의 비차별주의를 옹호합니다. 남녀 화장실 구별 말고는 절대 다른 구별은 없다. 네. 성적차별 뭐 교육에 대한 차별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래요. 아니면 법이 그래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법이 그러니까. 네. 위반하면 난리가 납니다. 하기에 우리는 나이트클럽 정도를 제외하고는 우리도 굳이 뭐 그 인종이나 연령이나 성별 가지고 구별하는 곳은 없긴 없죠. 실질적인 차별이 없다고 하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파고 들어가면 저 어디 사회 저변에 무언가가 있긴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게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체가 조금 지체 부자유자들이 다니면 시선이 일단 안 좋고 네. 그 다음에 스스로도 잘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압순환이죠 서로. 그렇죠. 여기서 제가 경험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하면 침대로 움직이는 휠체어 수준이 아니고. 네. 침대로 움직이고 옆에 이제 이런저런 장비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밖으로 그냥 나오죠. 나와서 산책도 그렇게 하고 누워서도. 네. 그리고 그 차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버스에 탑승이 안되지만 휠체어가 오면 사람들 일단 다 내려요. 휠체어 들고 올려요. 같이. 네. 그리고 자리가 없죠. 그럼 자기는 내려요. 그리고 그냥 가라고요. 그게 상식이에요. 네. 대개는 이렇게 말씀 주시면 아 그렇군요 하는 게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진행입니다만 저희는. 파고 드시겠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런 문화가 생기게 됐습니까. 그 문화의 근원이 무엇이든 정말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가 되겠죠.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포르투갈 왕정이 갖고 있었던 이 식민지에 대한 독특한 접근법이 근원이 아닌가 싶은 어떤 사회 역사적인 네. 무슨 얘기냐. 중남미를 지배했거나 또는 아시아를 지배했던 거의 모든 국가 제국들은 그 식민지로부터 수탈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네. 그리고 식민지 수탈에 있어서 수탈의 대상은 원주민이었죠. 여리한 물들이죠. 근데 포르투갈 왕정이 포르투갈 브라질로 들어갔을 때 여기는 사실은 수탈이 목적이 아니고 나폴레옹으로부터 도피가 목적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들은 도망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나폴레옹 정년기에 포르투갈 왕가가 브라질로 피신을 했고 네. 브라질이 본국이 되어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포르투갈이 국권을 회복해서 수복해서 돌아갈 때 왕가가 돌아갈 때 황제는 돌아가고 자신의 아들을 남겨서 통치하게 하고 진짜 형제국가네 그냥. 네. 나중에는 독립해버렸어요. 독립해서. 나는 안 돌아갈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들이 돌아갈 때 왕의 계승자가 포르투갈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나는 여기 머물래. 내가 여기서 새로운 환국을 만들게 해가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이 왕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절체절명의 문제는 극소수였거든요. 네. 브라질 전체 인민의 1%가 안 됐거든요. 서로 융화되고 협조해야 된다. 그렇죠. 지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게 어떤 근원적인. 그러다 보니 차별도 하면 안 되고 배려해야 되고. 스스로가 이민족이니까 이민족들한테 차별하지 맙시다가 그렇죠. 그들의 구호가 됐겠네요.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프랑스로부터 교육이나 법이나 철학을 받아들였어요. 프랑스? 네. 포르투갈인데? 포르투갈이 경제적으로는 14세기 15세기의 강국이었지만 네. 문화나 예술 또는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중심 국가인 프랑스로부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네.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가장 선신적인 사상들이 브라질에 입식됐어요. 음. 그래서 법제로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공화정이나 민주주의 체계 중에서 가장 발달한 형태예요. 그게 프랑스에서 받아서. 네. 프랑스 사람들도 놀라겠네요. 원래 우리 그냥 말은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현실화하지 못했던 거죠. 그냥 우리 컨셉이었는데. 너희들은 베끼해서 그대로 하는구나. 다만 돈이 없고 그 안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100% 실현되지는 안 되지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정치제도나 이런 것 중에. 네. 이건 프랑스에서 온 제도인데. 통화정이 프랑스에서 온 거죠. 우리나라도 민주공화국 있잖아요. 한참 있다 들어왔고 거기는 아주 극초기에 들어갔죠. 그래요. 왕이 없는. 네. 왕 스스로가 보통 일반적으로 공화혁명 을 하면 혁명이지 않습니까. 네. 왕을 죽이고 단두대 보내서 목을 뜯어내야. 그 다음에 공화정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그냥 왕이 그래. 그럼 공화적으로 바꾸자. 해라. 그래. 이제부터 공화정이야. 나 왕 안 할게 내려왔어요. 어. 왜? 독립도 독립전쟁들이 보통 있고. 그 다음에 공화제로 바뀔 때도 공화제 혁명들이 있는데. 여기는 다 무혈이에요. 독립도 무혈이고. 공화제도 실질적인 무혈이에요. 왕이 왕 아닌 삶을 동경했었나.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신 왕이었군요. 그냥 리버럴 한 거죠. 그래서 크레이지 하나를 더 붙인다면. 이제 리버럴. 어떤 극한의 리버럴. 아. 그래서. 이를테면 그. 어떤 단적인 예로. 쌍파로 시내를 걸어가다 보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지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 거지는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요. 네. 부끄러워하고. 얼굴을 안 내보이고. 최대한 어떤 슬픈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뭐 그런 편인데. 그래서 바로 표가 나죠. 거지는. 근데 브라질은 거지가 딱 보면 티가 나긴 하는데. 대로변 항복판에 이러고 누워있어요. 대짜로. 오. 그리고 밥을 달라고 하는 거지가 별로 없고. 네. 커피를 한 잔 달라고 해요. 커피를 왜 또 좋아해요. 그게 밥 달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진짜 커피. 정말 커피. 마시고. 커피 마시다가 커피를 이렇게 올려놓고 안 마시고. 저희끼리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커피는 식었잖아요. 그럼 거지가 돈 달라고 이런 얘기하지 않고. 커피 내가 혹시 마셔도 되냐고. 아. 그러면. 그러세요. 그럼 커피를 마셔요. 그 분도 밥은 드셔야 될 텐데. 밥은. 밥은 어디 가서 먹겠지요. 뭐. 고구나무도 많고. 파파야도 많고. 아 근데 커피를 즐기신다고요. 구걸하시는 거죠. 거지가 하는 행동을 보고 저는 처음에 거의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지가. 광화문대로 8차로 이제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누워서냐 이러고 있어요. 응.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나겠죠. 아. 차는 안 다니는 다행히. 인도에서. 인도에서. 오.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좀 어떻게 좀 옮겨 뭐 이런 것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피해 가요. 미안해 하면서. 이러고 있으면 우리 같으면 걷거나 발로 차거나 침을 뱉거나 뭐 돌 던지거나 욕을 할 텐데. 최소한 손가락질을 하겠죠. 네.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무슨. 미안해 할 건 또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자유라는 거죠. 아. 네. 그 사람이 자유를 내가 조금 침해할 수 있는. 혹시라도 내가 뭐 햇빛을 가리거나. 네. 아. 근데 걷는 자유는 왜. 참나. 그 사람은 불우한 사람이니까 가진 사람이 100% 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인식이 되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야. 그런 사고방식이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참 신기하네요. 문화적으로 좀 더 들고 팔 필요는 있지만 제가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두 가지. 누군가가 누군가를 압제하거나 억압하는 어떤 그런 것이 매우 약하고. 네. 그런 전통이 약하고. 그 다음에 정치제도적으로 법제도적으로 극한의 어떤 공화적 공화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고. 그런 교육을 받고.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아주 뭐 중앙지권적으로 힘 강한 정부도 아니었고. 네.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는 어떻게 가진 거예요 도대체. 어. 이제 흥미로운데. 네. 과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얘기하면 이제 30분 끝날 것 같은데. 하하하하. 네. 해도 될까요. 가실. 네. 그럼요. 궁금할까요. 원래 포르투갈이 처음 브라질을 발견한 얘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는데. 네.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그 큰 걸 뭘 발견하고 해요. 다 뭐 보이지. 아. 그 바늘도 아니고. 그게 이제 처음에 콜럼버스 크리스토바이 콜론. 이른바 영어명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를 발견한 게 미주 대륙을 처음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도인 줄 알았죠. 네. 근데 그때는 아직 멕시코 이남 지역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남미의 존재를 아직 몰랐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남미의 존재를 처음 처음 알아가는데 대륙이 워낙 컸었고. 처음 브라질을 발견한 거는 저희가 보통 동까브랄.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 까부지 마라는 뜻은. 동까브랄 제독이 브라질의 북부 지역. 지금 이제 살바도르라고 하는 지역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던져놨었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발견은 했는데. 발견은 했는데. 새로운 땅을 발견했는데 이 땅의 크기가 얼마만큼인지도 모르고. 뭐 딱히 뭘 가져올 곳도 없고. 그리고 안 가져와도 거기 있고 늘. 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가져온 게 뭐였냐면. 원주민 좀 데리고 오고. 그것도 노예 목적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앵무새 좀 몇 마리 잡아오고. 취향 독특하네. 신기한 새였나 보죠. 앵무새가 워낙 예쁘니까. 그런데 비쌌거든요. 겸값보다 비쌌으니까. 유럽에서는. 네. 그래서 앵무새 몇 마리 잡아오고. 그게 끝이야. 몇 백 년 동안 던져놨다가. 네. 안 되겠다. 뭘 해서 좀 해보자. 스페인 봐. 거기서 급 나오잖아. 네. 그래서 뭔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커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네. 브라질을 위에부터 나눴어요. 그냥 이렇게 평행으로. 음. 줄을 긋고. 네. 가로로 쭉쭉쭉. 그래서 하나의 크기가 제일 크면 우리나라의 한 열다섯 배 정도 되게. 음. 쭉 나눠 놓고. 귀족들한테 야 니네가 좀 해봐. 음. 근데도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포르투갈 말고 다른 나라도 그 땅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일단 그 당시 교황 측령으로. 네. 현재 브라질 영토의 약 반 가까이가 포르투갈에게 자동적으로 권한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선은 교황이 그거 줬어요? 토르데스이아스 조약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네. 지금 현재 쌍파울루에서 조금 안으로 더 들어간 거기까지는 무조건 뭐 아무도 영역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되게 큰 땅인데 포르투갈을 줬네요. 네. 거기 땅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교황이 포르투갈 사람이었던가. 그렇지. 친포르투갈적인 부분이 조금. 그랬죠. 사람은 똑같아. 약간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한참 지나갔는데. 그럼 왜 브라질 땅은 장기간 동안 다른 외세에 침입을 안 받았냐. 음. 첫 번째는 아주 초기에는 포르투갈이 상당 기간 감췄고요. 음. 있다는 거를. 네. 땅이 발견됐음을 감췄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유용한 자원이 안 나왔어요. 아. 금이라든지 은 뭐 이런 것들. 브라질의 경우 의미 있는 지하자원이 발견된 게 18세기 물협이에요. 뭐가 발견되면서. 황금. 있었네요. 원래. 있긴 있었는데 땅이 너무 크니까. 아. 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만하우스라고 해서 지금 삼성이 들어가 있는 경제자유구역. 이게 아마존의 가장 하구인데. 네. 거기에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뭐 모터포트 갈아타고 해가지고 한 3일 정도 들어가 봤자. 브라질 전체 지도로는 한 1cm 들어갔을까 말까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에요. 현재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죠. 지금도 이를테면 내륙지역에 뭐 유연탄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끌고 올 방법이 없어요. 아. 도로를 개설할 수도 없고. 철도를 개설하더니 돈이 안 나오고. 그냥 던져놓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말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어찌 보면 거의 쓸모없는 땅이었군요. 그 당시에는 버려진 땅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황금이 발견되면서 안쪽으로 일종의. 골드러시가.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일 먼저 눈독 들인 게 프랑스. 네덜란드. 네. 영국. 그게 발견될 무렵에 이미 포르투갈은 대항해 시대가 끝나고 쇠락하고 있었고. 근데 왜 안져보고. 많이 공격당하고 있어요. 브라질도. 실제로 리오데자네이로가 영국은 약간 좀 얘기가 복잡하긴 하지만. 프랑스와 네덜란드로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당했고. 일부 지역이 실제로 점령됐던 역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땅을 포르투갈 주기가 좀 그렇죠. 여기는 땅덩어리가 거의 남미의 절반이에요? 절반. 대략 절반입니다. 진짜 넓긴 넓다. 지금 지도 보고 계신 거죠? 네. 지금 지도 보고 있는데. 대략 절반입니다. 그럼 여기는 저 위에 계신 분들이랑 저 밑에 계신 분들은 완전히 그냥 다른 나라 사람들. 말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쌍파울로 표준어를 하는 편인데. 제가 북부지역으로 가면 말을 잘 못 알아듣고요. 남부지역으로 가도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제주도뿐하고 서울뿐하고 서로 만통하는 그 정도 느낌이에요? 그 정도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생김새도 완전히 다르고. 이를테면 지젤 번천 아시죠? 지젤 번천. 네. 아유 패션 모델. 그게 이제 원래 브라질 발음으로는 지젤리 빙신인데. 네. 지젤리 빙신 같은 경우에는 키 180이 넘고. 네. 이제. 그분은 백인 아니에요? 어. 독일계죠. 정확하게는. 독일 이민들이 또 엄청 많습니다. 남부에는. 아. 독일계도 많구나. 네. 브라질의 남부지역에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계 이민들이 많고. 쌍파울루에는 이거저거 아타리 잡탕이고. 북부지역으로 가면 흑인계통이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뭐 남부 같은 경우에는 눈이 오고. 네. 저희가 보통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오해가 브라질이 열대지방이다. 음. 일부가 열대지방이죠. 그렇죠. 이 정도면 웬만하면 다 있겠네요. 열대도 있고 언제도 있고. 모든 기후대가 다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러면 소득 같은 것도 아무래도 윗동네 보다는 좀. 윗동네가 훨씬 높죠. 지금은 다 이제 절단이 났지만. 음. 과거에는 거의 뭐 선업의 이상 차이가 났고. 위쪽 같은 경우에는 빈곤선에서 왔다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고. 네.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산업이 이제 과거에는 신발. 제조. 네. 신발 제조. 신발 조립이죠. 과거라는 게. 뭐 한 60, 60년대? 네. 중국이 부상하기 전까지. 그럼 우리랑 비슷하게 만들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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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이제 보통 가우슈 스페인 언컷에서 가우초라고 하는 목축들이 많이 있고 지금은 이제 다 절단나고 목축만 남았습니다. 참고로 한국인은 브라질하고 정말 가깝습니다. 뭐가요 저희는 거의 매일 브라질 과 접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요 네 닭을 통해서 아 브라질 닭이 수입 많이 돼요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통 국산 국내산 닭이라고 보통 치킨 시켜먹을 땐 다 그러는데 그 이제 치킨으로 먹는 이른바 프라이드 치킨을 먹는 그런 것은 국산을 쓰고 8호에서 11호 그런 것들을 쓰고 그거 말고 가공해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가슴살 모이는 거 가슴살 아 그래요 네 닭고기를 가고 있으면 너겟 너겟 네 가슴살 그런 것들은 거의 90% 이상 국산유산 입니다. 어쩐지 크더라 그게 그런지 다이 커요 네 실제로 꽤 큽니다. 아 우리나라보다 네 품종도 다르고 그 다음에 더 크게 키웁니다 그쪽은 우리는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집어 넣어 가지고 사료의 어떤 그 가치가 네 연디가 극대화된 더이상 네 최적점을 찾는 거고 브라질은 그런 부분이 굳이 필요 없고 남아 도는 게 뭐 어차피 길에서 그냥 너 알아서 벌레 잡아먹으라고 하면 되니까 뭐 좀 약간 좀 더 현대적이긴 하지만 우리처럼 완전히 그런 배터리식 사유까지는 아니거든요. 브라질에 계셨으면 일단 상파울루에 제일 많이 계셨고요 네 그 다음에 리우에 많이 있었고요. 리우 안쪽도 들어가 보셨어요? 네 간간히 들어가 봤습니다. 많이는 안 가봤지만. 밀림 같은데? 상파울루에서 정확하게 30분만 가면 밀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상파울루에서 30분만 가면 투칸이라고 해서 큰 왕브리새 그런 게 날아다니고 원숭이가 있고 악어가 있고 30분만 가면 우리도 30분 가면 에버랜드의 악어들이 있겠네요. 브라질은 진짜 지도로 보면 온통 녹색이다 온통 녹색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통 저희가 아틀랜틱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맞다 아틀랜틱이라고 아틀랜틱 뭐라고 하나요 대서양림이 있습니다 대서양 서안쪽에 동안이죠 그 넘어가면 그 안쪽은 대부분 황량하거나 흙지거나 아니면 산지거나 아 그렇습니까 브라질에 대해서 혹시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첫 번째 이미지는 아마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위험하다 거든요 위험하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느 정도나 실제로 위험을 많이 느끼셨고 어느 정도나 그 위험하다는 건 뭔가 치안에 대한 위험이죠 그렇죠 사랑에 빠질 위험 이런 거 말고 네네 그건 항상 있고 어디서나 두 가지 부분을 말할 것 같은데 하나는 통계적인 거고 하나는 실질적인 건데 통계로 보면 인구 천명당 총기 사망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아 브라질이? 네 남미 내에서도 높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기타 국가하고 비교해도 수위를 달리는데 그 안쪽에 통계 오류를 조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미국은 대량 살상이 많죠 네 그 다음에 이유 없이 죽이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경찰에 죽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브라질은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이유 없이 저기 길에서 저 지갑 안 주면 막 총수사 죽인다던데 지갑을 안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단 대규모로 살상하는 경우는 없어요 총기 난사 이런 건 거의 없다 네 그건 없습니다 두 번째 달라고 하면 주면 돼요 아 주면 진짜 안 쏴요? 네 고맙다고 가져가요 아 주기만 하면? 네 그게 자동차이건 무엇이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아... 물론 그렇지 않은 경험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하기야 그게 목적이니까 큰 맥락에서 그럼 이제 왜 우리가 통상 위험하다고 알려주냐 그 위험한 거는 대부분 파벨라라고 불리우는 이제 이른바 빈민가에서 일어나는 마약 갱간의 싸움이에요 아 그들끼리 싸우는 거가? 네 그게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일반인들은 그 안에 들어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털릴 수는 있어요 털리는 건 바르셀로나 항복판을 지나가도 털리는 판인데 털리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굳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유탄에 맞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거기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죠 거기는 좀 경찰이 좀 어떻게 정리가 좀 안 됩니까? 그 안에 뭐 이제 군경이라고 해서 우리로 따지면 경찰인데 거의 특수목적 경찰들이 있습니다 상주하고 그러는데 그들도 뭐 매일 싸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뚜루파지 엘리치라고 해가지고 꽤 유명한 영화 감독이 그걸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큰 흥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안쪽은 정말 심각해요 그건 뭐 이런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이 바깥쪽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뭐 지나가던 밑도 끝도 없이 총으로 쏴서 죽이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 지역이 꽤 클 거 아니겠어요? 파벨라를 군데군데 있죠 왜 그런 데를 그냥 남겨두죠? 우리 같으면 밀어버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군이 진압하든가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미지 때문에 관광객도 안 오잖아요 안 오죠 그리고 뭐 그게 꼭 권장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 처음에 말로 하다가 안 그러면 우리는 가두기도 하고 아무튼 진압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여론도 그럴 것이고 전 인구의 만약에 30%가 그런 곳에 산다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난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싸우고 총기를 난사하고 거기가 치안이 무법지대가 돼서 거기가 법이 안 살고 규칙이 없고 하는 거는 그거는 도려내서 진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 번 진압을 시도했는데 안 돼요? 네 중남미 국가 아니면 동아시아 일부 국가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 전체가 슬러 그러니까 게릴라 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이 지금 아프가니스탄 들어가가지고 종전했다고 하지만 그게 실제로 종전이냐는 거죠 종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상 작전을 해가지고 네 뭐 네이팡탄을 던지든지 무슨 뭐 어떻게 하든지 싹 밀어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게릴라하고 일반 시빌하고 혼재되어 있고 게릴라와 시빌이 실질적으로 같아요 잡아 가둬도 가둬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다는 거군요 경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도둑질을 하거나 또는 마약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문제인 걸로 판단이 돼요 이게 다음에 드리려고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올림픽 때, 월드컵 때 사고 진짜 많이 당했어요 어느 올림픽 때요? 리우 브라질에서 올림픽하고 싸운 저기 2014년 16년 그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당했다고요? 네 많이 당했어요 틀리고 총으로 위협받고 뭐 별들이 다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되게 서양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서구인들보다 한국인이 당한 비율 또는 일본인들이 당한 비율이 더 높을 거예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해외여행 가면 어떻게 가나요? 좋은 선글라스 끼고 좋은 가방 들고 있는 대로 다 치장하잖아요 선글라스 하다가 그 사람들의 한 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핸드폰 들고 아무 데서나 얘기하잖아요 핸드폰 하나의 가격이 그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죽도록 일해야 버는 돈이면 이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핸드폰 하나를 훔쳐가도 바로 방면이에요 감옥이 꽉 차서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인구의 30%가 다 그런 일을 하면 가둘 수가 없네 네 가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불안하네 지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제일 좋은 건 브라질에 안 가는 건데 굳이 꼭 브라질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마음의 고향입니다 이상한 곳에서 이상한 시간에 이상한 장소에서 이상한 일을 안 하면 돼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실제로 살인도 일어나고 그럽니까? 당연하죠 외국인들도? 그냥 달라는 거 주면 거기도 그렇지는 않아요? 파벨라 안으로 들어가서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가끔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안 들어가고요 참고로 파벨라 관광도 있기는 해요 있겠죠 궁금하겠죠 방탄차 타고 파벨라 일부 지역이 그냥 마른 파벨라 빈민촌이 곧 갱단 속으로는 아니고 빈민촌에 갱단들이 산재해 있는 거니까 갱단들이 없는 지역 또는 갱단하고 협조를 하는 거예요 협조를 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관광 목적으로 할게 거긴 건드리지 말자고 하면 갱단도 굳이 거길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일들입니다 외국인도 그들을 관광하는 거지만 그들도 외국인을 또 왔네 저 친구들은 서로 관광하는 아들은 16살인데 갱단 두목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또 요리사예요 엄마는 거기서 레스토랑을 할 수 있거든요 아들이 지켜주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런 폭력이 좋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폭력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들도 그런데 다만 그들이 그 안에서 뭔가 경제활동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런 폭력과 무질서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그게 왜 그게 필수적이지? 그게 어떤 이해가 안 가서요 실수라고 해서 그러면 브라질의 노예해방 과정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노예해방 과정이 갑자기? 이유가 있다니까 그 파벨라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흑인 또는 흑인 혼혈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브라질이 노예해방을 하면서 갑자기 주인과 살 곳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브라질 내부나 내륙이나 북부지역에 있던 대농장들 또는 파젠다라고 하는 대농장들이 갑자기 다 셧다운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그나마 흑인 문화가 가장 그 당시에 발흥하고 있고 동시에 일거리가 많이 있던 루요데자네이로로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또는 쌍파울로 몰려간 거예요 대도시로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데 그걸 만약에 통제하면 그 다음에 반란이 일어나니까 우리도 서울로 올라와서 무허가 판자촌이 있었던 데가 똑같았어요 1960년대 이럴 때 저도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언제쯤에 대충 노예해방되고 1800년대 1800년대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 비민촌이 도시 곳곳에 형성이 되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특히 루요데자네이로가 가장 악명높죠 그 비민촌이 그렇습니까? 근데 사람 제일 많이 사는 데 아니에요? 루요데자네이로가 제일 많이 사는 건 쌍파울로 쌍파울로 쌍파울로에는 외곽까지 합쳐서 한 2천만 명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대개는 그냥 모여서 살고 어렵게 살면서 다음날 날품팔이라도 일을 나가든가 그 일이 없으면 그냥 거기서 굶든가 서로 다 가난하니까 옆집을 털어봐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못 살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 있고 그거는 우리도 겪었으니 이해가 되는데 그 안에서 활발하게 전투가 벌어지면 그게 일종의 그들의 입장에서는 경제활동이니까 진압도 안 되고 단속도 안 되고 없어지면 또 살아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돈벌이가 되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마약 유통이고요 내부에서는 마약이 가장 큰 산업이고 브라질 내에서는 참고로 마약을 거의 재배하지 않습니다 제조하지도 않고 어디서 갖고 와요? 그러면? 파라과이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파라과이에서 그럼 거기는 시장입니까? 브라질은? 거래시장? 그렇죠 필요한 수요자가 거기 가서 산다? 실제 생산은 또 파라과이가 아니에요 코카인이 가장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마리화나는 마약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냥 길거리에서 다 하고 코카인도 심지어 길거리에서 하거든요 브라질에서요? 예 그냥 놓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흔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거는 이제 안데스 지역에서 생산이 됩니다 예 그럼 그쪽에 이제 코카입이 있고 그 코카입을 가지고 코카인을 제조한 다음에 그게 자유무역 지대인 파라과이를 통해서 브라질 내륙으로 퍼져나가요 아 그래요 거기에 이제 총기가 들어가고 매춘이 들어가고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거기에 이권이 있으니까 이제 서로 뒷골목에서 우리도 폭력폐 조직들 매일 싸우듯이 그래 먹을 게 없으면 싸울 것도 없어 또 그걸 없애기 위해서 경찰이 거기에 다시 먹을 게 있으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먹을 게 있지만 귀하니까 싸우겠죠 거기 살고 있는 대부분의 비민들 같은 경우에는 마약과 관련된 일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자신의 친구 자신의 형제 자신의 부모가 연계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 잡아도 널 곳도 없고 그럼 넣었다가 나오면 할 게 없으니까 또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뭔가 제조업이 좀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교육 수준도 낮고 제조업 같은 게 브라질은 아직 많이 약하죠 중남미 국가들 중에선 제일 강합니다 아 그래요 중남미 국가에서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지금은 좀 맛이 갔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브라질이 제일 강하고 최첨단 산업은 특히 아주 탁월합니다 탁월이요? 150인승 이상의 제트기를 만듭니다 그래요 비행기를 만드는 몇 안 되는 나라라고 들었어요 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브라질이? 1996년도에인가 우리나라 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카이의 전신에서 브라질로부터 그 기술을 수입하려다가 좌절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앵브라이르라고 하는 거의 뭐 보잉에 필적하는 수준의 네 브라질에 항공기 제조업체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전 세계로 수출이 돼요 항공기가? 최근에 어디 무슨 인수합병도 있었던 그 회사 대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와 브라질이 손재주가 좋고 대단한 나라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비행기가 만들기 쉬운가 보구나 그런 식으로 실제로 그 비행기 제트 같은 경우에는 제트기에는 1960년대부터 생산을 했고 우리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앞서 있는 국가 항공 관련해서는 네 그다음에 원자력 기술도 뛰어나고 굉장히 제조업 강국이었던 적이 있었다는 뜻인가 봐요 80년대 90년대까지 브라질이요? 자동차도 직접 만들었고요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케아처럼 이렇게 설계도 주고 이렇게 똑같이 만드세요 이게 아닌 거잖아요 이제 되게 재밌는 얘기를 이제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보통 비행기를 누가 처음 만들었다고 알고 있나요? 라이트 형제 라이트 형제 브라질에서는 라이트 형제는 사기꾼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상뚜두몽이라고 하는 프랑스계 브라질인이 라이트 형제보다 먼저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실제로 리우데자네르에 공항이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로포르투지 상뚜두몽이에요 오 국제적으로 야 우리가 먼저 만들었어 음 라고 근거는 있어요? 네 먼저 만들었다는 게 먼저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라이트 형제도 그런 게 있다는 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때 그런 경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미분을 갖다가 비슷한 시기에 발견했는데 그렇죠 뭐 누가 먼저 학술대회 내고 여기는 그냥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금속활자가 유럽에 전해졌겠어요? 네 유럽에서 얘기하면 따로따로 만든 거지 서로 정확히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브라질이 그럼 항공 이쪽으로는 굉장히 자부심 같은 것도 쎄군요 그렇죠 엄청나게 강하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심해 네 초심해 탐사기술이 브라질 전세계 최고입니다 심해 탐사기술? 네 3000m 이하 와 현재 전세계에서 수심 3000m 이하의 탐사 채굴 기술은 브라질이 최고 음 음 그들은 그럴 일이 과거에 있어서 개발했겠죠 그 기술을? 그 리오데제네리 앞쪽에 광구가 엄청나게 많고 음 거기에서 기름들이 나옵니다 아 석육할 때 필요하니까 네 아까 이제 정프롬님께서 프로 시작하기 전에 프로 시작하기 전에 네 브라질 경제 이런 말씀하시면 채권 얘기하기로 했었는데 네 2000년대 초중반부터 2010년 11년까지 브라질 채권이 한번 랠리를 경험한 적이 있죠 네 그때 그 랠리의 가장 큰 이유가 리오데제네리 앞바다에서 발견된 광구였어요 석유가? 네 그 전에는 브라질에 석유가 없었어요? 아주 적게 제한적 야 그 큰 땅에서? 네 제한적이죠 그러기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요 아주 제한적이었는데 해저광구를 발견하면서 이른바 떡상을 한거죠 야 그렇게 육지가 넓은 땅에서 바다를 파야 겨우 석유가 처음 나왔다고요? 근데 브라질은 한 1억년 뒤에는 아마 거기가 다 석유일거에요 아마 아 바다 네 안캐봐서 그렇겠지 있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너무 땅이 넓으니까 넓으니까 있을거야 설마 그 넓은 땅이 없으면 표축제 이상한거지 그러면 아 이 브라질 얘기 끝도 없이 화수분처럼 나오는데 하나만 딱 더 여쭤보고 네 일단 오늘 시간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이스크림 중에 메로나가 있습니다 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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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뉴스 한 번 나와요 네 한국어로 치면 메로나 그러면 뭐 이만큼이 나옵니다 브라질 국민 간식 럭셔리 간식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은 다음에 그거를 후식으로 먹는다 다 멍소리입니다 그 멜로나는 어디에 있냐 하면 동양인들이 사는 구역에 동양인 슈퍼에는 꼭 있어요 그게 동양인 슈퍼에? 네 일본계 슈퍼 한국인 슈퍼에는 멜로나가 꼭 있어요 한인타운에 김치 있고 단무지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이국적인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가는 브라질인들이 있긴 있겠죠 가끔 봐요 근데 멜론이 넓쳐 흐르고 진짜 멜론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멜론 향을 집어넣은 멜로나가 팔린다는게 말이 안되죠 안먹습니다 왜 소문이 그렇게 났지? 국뽕의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됩니다 아 지금 제가 지금 빙글의 홍보팀이 그냥 기자한테 한두 마디 한 걸 받아 적었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야 그런데 많이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어요 네이버에 치면 뭐 멜로나 브라질 치면 이만큼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어 네 하기야 나도 그 얘기 들으면서 잠깐 의심했던 적이 있어요 현지에 가서 그게 얼마에 팔리냐고 했더니 현지 가격으로 4,500원 5,000원 이렇게 팔린다고 하더군요 멜로나가 사실은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팔던데 어 못 모르겠어요 그때 환율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가격은 그렇게 높진 않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냐고 했더니 똑같은 멜로나를 비행기를 타고 보낸다는 거예요 아 멜로나를? 응응응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 천원 정도에 팔리는 같게 비행기 타고 가니까 비행기를 왜 태워 그럼 배려가면 다 녹잖아요 아니 그 얼음 냉동고가 있겠죠 아무도 아이스크림 전문가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런 난상토론이 벌어지는구나 제가 브라질 아이스크림을 갔다가 한국에 좀 팔아볼까 한때 공연에서 시장조사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멜로나는 브라질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도착하기 한 20년 전에는 인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최근 10년 사이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잘 팔리는 인기이면 마리아하시들은 좋아합니다 네? 마리아하시 네? 아까 말씀드렸다 아아 경양인 여성들은 그거 좋아한다 네 야 오늘 아마 이런 나가면 야 이렇게 또 잘못된 지식을 교정해 주시니까 저희 정프로는 마음의 고향이 이제 바뀔 겁니다 아마 같이 한번 가시죠 이제 더 이상 브라질은 아니다 저는 꼭 갈 겁니다 계획이 있었는데 자 일단 오늘 저희가 우리 심영주 박사님과 함께 브라질의 이야기를 뭐 산발적으로 이런저런 거 궁금한 거 막 생각나면 바로바로 여쭙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서 브라질의 어떤 뭐 옛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좀 재미난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 심영주 박사님께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야 네 근데 이분 대단한 분인데요 어떻게 이분 어디서 발견했어요 심영주 박사님 매불쇼 매불쇼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배를 쬐지는 않고요 네 수위 정신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물의 심리와 정신을 연구하는 분이세요? 네 그게 제 현재 전공이고 스타트업은 어떤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은 반려동물과 관련되는 IoT 쪽입니다 반려동물의 마음을 다스리는 뭐 일종의 그런 겁니다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말씀 한번 드릴까요? 다음에 뭐 스타트업 때 한번 불러주십시오 네 지금 이분이 굉장히 다양해요 심지어 또 앵무새 전문가입니다 앵무새 전문가 저는 앵무새 전문가로 모셨었는데 아주 재밌는거지 문 걸어 잠궈 이분 여기 저 캐비닛에 넣어놓고 필요할때마다 꺼내서 씁시다 숙식 제공해 드릴테니까 알겠습니다 이야 아주 독특한 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심영주 박사님과 함께 재미난 브라질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브라질에 우리가 알고 있었 잘못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도 한번 다시 고쳐가면서 재미난 브라질 이야기 속속들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제 셔츠가 딱 메로나 색깔이네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심영주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마지막을 알아보악다면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 Labour